자 드디어 이번주 금요일이면 한국에서도 아이폰 15시리드를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괜한 발열 관련 루머를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선 영상을 통해서 iOS 17.0.2 이후로 발열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왔다라는 이유로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OS 17.0.2로 업데이트를 완료한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원신 게임 구동시 발생하는 발열과 게임 성능, 긱벤치 6를 통한 A17 프로 칩의 성능 확인 등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총 3대의 아이폰이 있습니다. 보시는 세팅은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이고 가운데는 타고치 기능으로 시간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책상의 온도는 27도에서 28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는 충전기에서 막 뺀 상태라서 36도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 아이폰 12는 29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 역시 29도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먼저 원신 게임을 수행해줍니다. 저는 사실 원신 게임을 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이폰 15 수령 후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고 그래픽도 너무 좋아서 스마트폰 게임이 엄청 발전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원신 게임은 5분 돌리고 책상 온도 28도, 아이폰 12 32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 35도 나옵니다. 35도 정도면 제가 손으로 쥐고 플레이를 한 것까지 감안했을 때 아직 체온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열이 있다고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계속 게임을 진행하고 10분 돌리고는 최대 38도까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로 긱벤치 6 측정을 하였습니다. 시작 시 온도는 36도였고 약 3분 경과 온도는 38도였습니다. 측정값 먼저 말씀드리면 싱글코어 2870점, 멀티코어 7036점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 싱글코어 2517보다 약 14%, 멀티코어는 약 10%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발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우려할 수준의 발열은 없었고 게임 시 성능 저한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의 경우에는 시작 전 31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게임 시작과 함께 측정하는 온도는 36도입니다. 이번에 한글 버전으로 게임을 진행해 보았는데 아 이거 진짜 한번 시작하면 너무 재미있다고 느껴집니다. 약 8분 진행 후 측정되는 온도는 약 39도에서 38도입니다. 12분 정도 진행 후 측정한 온도는 약 38도로 이상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게임 시에도 어떤 문제도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긱벤치 테스트를 시작하고 측정한 최대 온도는 약 41도였습니다. 약 5분 정도의 테스트 완료까지 최대 온도는 41도였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의 긱벤치 결과값은 싱글코어 2808점, 멀티코어 6708점이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 싱글코어 점수 2,500 실전보다 약 11% 증가하였고, 멀티코어 점수는 약 5% 증가하였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역시 게임 시 우려할 수준의 발열은 없었고, 게임 시 성능 저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 둘 다 비교해 본다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발열이나 성능 면에서 조금 더 뛰어나게 느껴졌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가지고 4K 프로레스 촬영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발열 없이 정말 꿀처럼 새로운 5배 광학준도 아주 잘 썼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 은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